아니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집에서 빈대떡 안 붙이고 지금 여기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빵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있습니까 어디 피자집에서 알바 뛰시나요 아니요 여기서 지금 알바 하려구요 수태 수태망을 수태방을 만드시는구나 오 뭐야 하나 미리 만들어 놓은거요 2개 3개 우와 계속 만들 수 있네 4개 또 만들고 그럼 밑에 있는 애들은 더 압축이 되겠다 이러면 버리는 수태도 이제 없어지는거고 그죠 또 수태방이 크기가 일정하니까 뭐랄까 물주기 할 때도 마르는 속도도 똑같을거고 힘들진 않으세요 아니요 안 힘들어요 이거 없이 할 때보다 더 편해 재밌어요 재밌죠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본 언니 표정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남들 분갈이 할 때 옆에 앉아 이렇게 뻘쭘하잖아 그때 이렇게 빵을 만들어주면 한쪽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10개 10개를 만들 수도 있고 20개를 만들 수도 있고 6개 와 진짜 센세이션 합니다 15년을 분갈했는데 이 간단한 걸 모르고 있었으니 그러니깐요 우리가 이제 유래칸데요 그죠 네 너무 많지 않아요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각종 아이디어와 각종 뭐 새로운 방법들이 이 난개를 발전시키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뭔가 진화하는 게요 그래요 그래요 우린 이게 하나가 하나만 또 하나가 이제 이게 벌써 매칭이야 괜찮은데요 이야 둘 밑에서 내려서 도둑했네요 더 좋을 것 같아 압축이 더 될 것 같아요 아니 난초TV 출연하는 게 소원이셨거든요 근데 난초로 출연해야 되는데 빵으로 빈대떡으로 빈대떡 일단 먼저 출연하셨으니까 네 같이 가세요 와 고맙습니다 네 네 가져가세요 한판에 얼마에요? 2,000원씩 너무 싸 있나 딱죠 이야 좋다 만원 버셨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제껍니다 네